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나오고 또 의사정원학대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총선이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역대 다른 총선과 달리 그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런데 저는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당신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수차례 걸쳐 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하는데 못하겠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모르겠냐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낙관적인 그런 정보를 좋아하고 조금 비관적이거나 어떤 우울한 정보를 대부분 의도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총선이 이번에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선거공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들 입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네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낙관론에 크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선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제도가 거의 바뀌지 않는 상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제도조차도 여러분들 거부를 당하는 세상에 여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 국민들이 여러 같은 그런 요구를 다 무시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이런 기대를 끊으시는 분들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미래일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여러분들 나온 다음에 곡소리가 들릴 정도 되면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가 옳다 절대 옳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이 지루지는데 낙관론은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조금 성급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에 대구 광역시 중구 남구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박주연 변호사 또 민경욱 또 전 의원 그리고 권오용 변호사 이런 분과 함께 상당히 열심히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온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어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변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시면서 이런 저런 유행의 사람들을 다 만났겠지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정치판에만 뛰어들면 그러면 변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완장을 차고 나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압력에 굴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형적인 경우가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경주 발언에서 분명하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외쳤지만 되고 나서 입 싹 다 그냥 닦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변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완장을 차는 정치 권력을 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표변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번에는 이제 1813만 표 정도가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롤 용지를 입찰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오근호 글린 선거신민행동의 대표가 1813만 정도의 사전투표 자수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거의 사전투표 투표율이 40%대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분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롤 용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번 선거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고 공청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씨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야생초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당대표 권력과 공청권을 거머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이재명 당대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한 신문의 논술실장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 문제를 잘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좀 다루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단상 그리고 그것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 그런 카멜론 같은 그런 변신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우파 진영에는 많으니까 그러나 싫어하는 것하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공할 정도의 그런 힘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정치의 판단에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오늘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식들도 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주 먼 그런 과거의 일일 겁니다 참 지금 새내기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고용시장이 바뀌면서 고용시장이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 신규채용이 대부분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도채용을 대부분 이렇게 전환하면서 새내기들이 참 첫 직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시장의 흐름이니까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구나 입시할 때는 또 입시한 대로 고생하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4년 줄기차게 여러분들 취업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